심심한데 어디 갈 곳 없나? 아 포미야 김포 갈만한 곳 추천해줘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남 정맥의 최북서쪽에 위치한 문수산은 사계절 경치가 아름다워 김포의 금강산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벼운 휴식과 산책하기에도 제격이에요 다음은 김포시 월곤면 고망리에 위치한 김포국제조각공원이에요 세계적 조각작가 16명의 작품과 여름엔 물설매 겨울엔 눈설매를 모두 즐겨보세요 다음은 김포시 대곤면 대명리에 위치한 대명항이에요 쭈꾸미와 함께 대명항 축제를 즐겨보세요 그리고 김포에는 가현산 진달래 축제 김포 세계인 큰 잔치 평화누리길 걷기 행사 등 김포인을 위한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은 맛집들까지 하하 설명이 더 필요한가요? 저는 이제 들어가 볼게요 아하 잠깐 김포페이 사용해서 꼭 할인받으세요 다음은 김포페이 사용하십시오 김포페이 사용하십시오